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출발해 볼게요 자 비트코인 골드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비트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형제들 우리 SV, 골드, 캐시 이 세 종목들이 싹 다 한 번씩은 또다시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비트코인 형제들 원래 평소에는 꼼짝 안 하다가 한 번 쏘면은 전부 다 50에서 200%까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가 최근에는 원래 슈팅이 좀 잘 나왔던 종목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같이 가는 세트 메뉴였는데 최근에는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수급을 비트코인 SV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인데 자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갔어야 될 종목이 안 간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다거나 악재가 아닌데도 안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슈팅을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웅크린 결과 끝에 쇼 쏘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보다 이 시장에 대한 오랜 경험과 그리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좋은 정보와 빠른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증권사 출신으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를 제가 구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던가 AP모건이라던가 이런데 본사에 근무하는 시인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정보를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21월 말입니다 근데도 저는 벌써 2024년 2024년 블랙록의 전망을 구해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격차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려면 내년은 되어야 2024년이 되어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벌써 11월부터 구할 수가 있었어 즉 세력들은요 이미 3분기 내지는 반년 전부터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증권사들은 저 사람들 저 종목의 호재를 어떻게 알고 미리 사는 걸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넘을 수 없는 정보의 격차라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 영상은요 제가 2024년에도 계속 틀어드릴 테지만 보신 대로입니다 아이쉐어 보시면 아시겠죠 아이쉐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블랙록에서 출시하는 ETF 이름에는 전부 다 아이쉐어가 붙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물 ETF나 우리 선물 ETF에 관한 내용이 여기 전부 다 나와있다는 거죠 전망이 다 나와있다는 겁니다 이미 블랙록은 2024년을 다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저는 그것을 미리 입수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별화된 정보와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년에서 25년 사이에 오는 대불장에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드립니까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부터가 우리는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보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합니다 결과로써 보여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잘 따라와주셔서 좋은 것을 볼 수 여러분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1000% 커뮤니티에서만 보셨죠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 직장 동료들 전부 우리방에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매매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안해주죠 당연히 말 안해주지 좋은 거는 뭐다 나 혼자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온다면 저를 따라온다면 자료와 함께 시간 대응 아름다운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지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 상단에 번호 뜨잖아요 번호에 상장코인 100% 이상 슈팅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방금도 보여드렸습니다 위는 이미 내년을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블랙록은 벌써부터 내년에 대한 베팩 우리가 다반지를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다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500%가 과연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제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오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가 지금 32,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시총이 보면 5,000억대예요 5,000억대예요 사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트렌드만 봤을 때는 슈팅 나온 종목들 대부분 시총이 1,000억에서 5,000억대 사이 종목들 많습니다 이 종목들 뭡니까 잡주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상승해 눌리목 눌리목으로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약간 소외당한 종목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SV가 수급을 다 뺏어가는 바람에 비트코인 골드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긴 안 포기하긴 이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쏘게 되면은 시원시원하게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파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주봉으로 좀 볼게요 자 비골 주봉으로 보면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 연초에 사실 뭐 15,000원 정도 했는데 이제 사실 3만원 그러니까 겨우 2.5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알트코인의 입장으로는 정말 안 오른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두 배 이상 올랐는데 비트코인 골드가 따라가는 동생들이 이것밖에 못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뭐냐면 1월 딱 1월 이제 말까지 오고 있는데 그동안 슈팅 안 나왔던 정도부터 한번씩 슈팅 퍼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골이 요번에는 한번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4만원 돌파가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4만원 돌파하면은 이제 위에 마지막 5만원 그 다음에 6만원 딱 많은 단위로 목표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청산으로 피드백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진입구간과 청산구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싹 다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힘 모으고 힘 모으고 한번씩 이렇게 계단씩 상승하다가 한번 피날레 슈팅은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 이제 이렇게 저점 올라가는 구도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4만원 선까지는 혹은 그 이상까지는 슈팅이 나와야 정상이란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저는 결정한 게 뭐냐 당일 매매를 하자입니다 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절가를 마이너스 5%를 짧게 잡고 있어서 물려봐야 마이너스 5%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정이냐면 오히려 실제로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매 들어가더라도 물려봐야 마이너스 5%니까 하면서 자신감이 넘쳐 어?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장점입니다 그리고 회전력 위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메리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좌를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정말 잘 맞다는 거였죠 자 특히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보세요 저는 종목 선정에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일 매매를 할지라도 10에서 40%의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나오니까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잘 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 잘 나오는 거죠 플러스 파워렛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재가 확실하게 체크된 종목 단 한 종목의 안에서는 제가 몇 살 잡고 며칠 동안 끌고 하면서 몇백 프로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율 위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만 대신 홈런 칠 때 확실한 한 종목의 안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몇백 프로 먹어야 수익률과 안전성의 밸런스가 잘 맞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2, 3년 동안 주식 고인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계단식 알아 금낙 다 겪어본 걸까 차라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채워가는 느낌으로 가고 싶다 플러스 홈런 칠 때 나도 시원하게 몇백 프로 쳐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재매매법이 잘 맞는 것이죠 자 7929 3904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릴 거고요 정보방 오시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달라지게 될 거예요 좋아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플러스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비트코인 골드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릴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린 이 자료들만 잘 찾아보셔도 여러분들은 향후 1년간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고스럽지만 위에 번호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으로 연락 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 골드 약해 보이지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라면 100%에서 200% 슈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